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으로 잘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 43 이검찰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 의심 일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는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성현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 3,050만 원 몰수, 15억 2,5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속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안성현은 빗썸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의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1월, 이상준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 는 거짓말로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채원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채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